크아 진짜 그 뭐야 저희 구독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TV 맨날 봐주러 왔었으면은 진짜 음 천명 넘길 것 같은데 천명 기본적으로 그치 천명이 뭐야 하루에 지금 조회수가 20만명도 나오는데 자 갑시다 마무리 오케이 갑시다 약간 어 여기서 정글에 잡고 어어 나 뒤집어 정면으로 한번 갈게요 어어 오지마세요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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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합니다 거기서 힐 해주세요 자 아프면 여기로 다시 나올게요 어 네 뒤치기 한번 할게요 안돼 마우님 망령 써 망령 자 치료 오케이 땡큐 자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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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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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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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년 죽여버리고 어 뭐야 벌써? 거기다 폭탄까지 저 사랑해 사랑 사랑해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? 아니요 어 나무님 궁 써줄게 나무님 어디가 궁이요? 궁 써주세요 지금 안써도 되겠다 어 지금 안써도 돼 지금 거의 다 잡았어 지금 잠들어라 그렇지 오케이 와 나 진짜 무모하게 했는데 진짜 서포터 너무 좋았어요 맞아맞아 솔직히 세 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까? 어허 진짜로 개같이 했는데 게임 안죽더라고 이것이 바로 서포트의 파워 이겼습니다 어 나 너무 놀랬어 죽어서 내가 자 질킬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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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없져 힐없져 어 나 개멀리갔는데 나 지금 아니 지금 화물이 아무도 없어 화물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아 지금 여기까지 와주면 안되 지금 나 지금 와주면 나 개 무적이야 지금 나 지금 막을사람이 없어 나 막을사람이 없어 나 여기까지 온거야 나 지금 계속 다죽면서 갖고 용이 날라온다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이 날라온다 어디서 날라오나 뒤에서 날라오나 여기서 날라오나 앞에서 날라오나 오케이 크으 저따구로 환조공을 쓰다니 한심하고만 힐 부탁드립니다 힐 제 후배..후배 메르시가 대전해졌습니다 야야 아 라인하르트 잡으러 갈거에요 지금 이제부터는 오케이 어 좋아요 지금 완벽해 지금 뭐 그냥 뭐 까무라 쳐 지금 네네네네 한번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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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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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는거 따윈 없어 무조건 가 힐 힐 힐 좋아 야 야 플레이 개미쳤네 이거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오케이 나이스 아 지린다 이거 오케이 어 야 열다섯명 연속 죽였는데 한목숨으로 한목숨으로 열다섯명 죽였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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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미친 어 최선을 안했어 아 움직이는데 뒤로 빠지려는데 화물이 뒤에 있어서 막혔어 하하 아.. 죽음죽... 굵고 긴 인생이었대 아 진짜 재밌다 개기 자 형님 어 끝났네? 네네네 아 이거 영상 올림만 하겠는데 이거는 어 이건 괜찮은데? 이건 영상 올림만 한데 나 진짜 진짜 멘트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질렀는데 죽지 않는 리퍼 진짜 거의 밥을 개걸스럽게 먹듯이 게임을 개걸스럽게 했는데 서퍼도 좋았어요 아나케 좋지 않아요? 그렇게 하니까 좋네요 나한테만 좋았지 뭐 아니 다른 팀도 제가 신경 많이 써줬어요 그렇다면 한번 찍어주시나요? 오케이 아 근데 아나는 단점이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에 잘 못 떠요 그러겠다 실을 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의 하이라이트 그냥 자기만족 그렇지 아 재밌었다 막판은 좀 재밌겠네 막판 정말 재밌겠다